러프에서 기본적인 샷은 헤드를 무조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굴리든지 뛰어든지 이 러프에서는 반드시 헤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 열어줘야 된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운스는 땅에 닿는 순간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헤드가 깊은 러프에 닿는 순간 이 러프는 헤드를 잡아먹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잡고 휘어 감기 때문에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 페이스도 확 감기게 돼서 공에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공에 힘을 전달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깊은 러프를 잔디를 베어지면서 쓰러지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페이스의 모양을 충분히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추어분들 헤드 열라고 하면 사실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요. 그렇지만 여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를 닫아놓게 되면 우리가 내려올 때 체가 걸리기 때문에 힘을 전달을 해줄 수가 없게 되고 살짝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에 했던 느낌처럼 쓸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샷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을 나가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열었을 때 생크가 날까 봐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그 포인트는 우리가 페이스를 열자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여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를 눕혀놓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다는 내용은 정말로 이 페이스가 열려서 손에 이치를 왼쪽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갖다 놓게 된다 그러면은 이 힐 부분이 너무 공 쪽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치게 되면은 힐이 먼저 공에 전달이 돼서 우리가 생크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여는 느낌보다는 페이스를 눕혀놓는다는 느낌인데요. 이때 손에 이치는 왼쪽 허벅지 쪽이 아닌 안쪽에 위치해 있게 되고 페이스가 열린 것만큼 약간은 좌측을 돌아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눕혀진 헤드로 어드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타이트한 라이서 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그냥 반 정도 잠겨있는 러프에서는 코킹 없이 똑같이 뒤를 치면서 쓸고 지나가는 샷을 하게 되면 러프에서 쉽게 나오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깊지는 않지만 공이 반 정도 잠겨있다고 했을 때 왼쪽에 놓고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샷을 해주는 거죠. 지금 공이 묻혀있고 그리고 손 동작을 과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치는 타법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이 엄청나게 뜨는 걸 좀 보통 러프에 들어가면 무조건 박아치고 찍어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르쳐주신 방법을 통해서 하면 정말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탈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찍어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기본적인 곳에서는 반드시 헤드를 열어놓고 뒷부분부터 같이 반드시 뒤에 있는 잔디를 치면서 완만하게 와서 채가 공 밑을 지나가는 느낌을 해주시면 그냥 별다른 힘 없이 공이 쉽게 탈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샷이 또 이 러프에서 무조건 통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공의 위치가 잔디에 많이 잠겨있다. 공이 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눌러서 셋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전처럼 샷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미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채가, 이 바운스가 공 밑부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완만하게 샷을 한다고 그러면 탑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공이 묻혀있다. 잠겨있을 때는 최대한 백스윙은 백스윙은 아까처럼 완만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파르게 올리는 느낌으로 백스윙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헤드가 위에서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치는 느낌으로 샷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른 샷이죠. 완만하게 쓸어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치는 느낌으로 샷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공이 좀 묻혀있고 이 헤드가 공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를 댔을 때 공보다 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위로 가파르게 올리면서 가파르게 내려치는 느낌으로 샷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페어웨이에서 띄우는 샷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페어웨이 잔디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페어웨이 잔디가 좀 물렁거리는 데 있고 딱딱한 곳이 있는데 물렁거리면 거릴수록 우리는 좀 부드럽게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띄우는 샷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경도가 굉장히 단단한 페어웨이 거의 프렌즈에 있다. 그런데 무조건 띄워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역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느낌으로 세게 쳐줘야지만 우리가 띄우는 샷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대부분 열어서 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러프에 좀 빠져 있고 적은 거리를 보내야 될 때는 살살 이거를 톡 치면 갈 것 같은데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암호 춤도 러프에 빠지게 되면 그냥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해서 톡 치려고 하는데 사실 잔디 다는 순간 이렇게 잡혀버리거든요. 걸리죠. 그래서 무조건 잔디에 좀 잠겨있다. 좀 깊은 러프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려치는 느낌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공이 이렇게 붕 떠있는 상태다. 그럼 좀 전에 제가 친 것처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풀썩. 풀썩이죠. 슥 지나가버려요. 그냥 채만 지나가고 공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어떡하죠? 모른 척하고 다시 치면 큰일 납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딱 찍어치면 이거는 분명히 밑에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채만 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롭샷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떤 선수들은 굉장히 세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수들은 부드럽게 이런 느낌을 샷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내려치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박혀 있거나 딱딱한 곳에서는 좀 위에서 가파르게 내려친다고 했다면 공이 만약에 잔디 위에 떠있는 상태다. 그럼 여기서 좀 뛰어쳐야 된다. 혹은 러프트에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물론 많이 열어놓으면 그만큼 더 세게 쳐야 돼요. 그래서 떠있는 공은 러프트를 많이 열어놓는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들었다가 걷어치는 느낌으로 어프로치 걷어치세요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셨죠? 하지만 공이 떠있을 때는 조금은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느낌으로 쳐야지만 정확한 터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려쳐야 되고 좀 들어쳐야 되고 또 우리가 헤드를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잘해서 물론 연습장에서 이런 걸 경험해볼 수 있는 코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연습장에서 좀 조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그 연습장에서의 샷을 코스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아마추어분들께서는 한 3타에서 5타는 금방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수 davis 아멘